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베스트 1위 삼겹살 저희는 지금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데요 이 삼겹살들을 1분 안에 맨손으로 먹을 거예요 나 말고 대광역인 준비 시작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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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조각이 한조각이 넘어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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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데요 이상한데요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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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지야 너무 이쁘다요 집어서 먹기만 한데 집어 집어 마지막 마지막 형 입에 넣을생각이 없는거같아 자 마지막 으아악 으아악 안 돼 아아 아아 이만 해주실텐가요 뭘 많이 칭찬해야하냐 육금지엄총지 아아 그래도 대강이형은 대단합니다 아하하하 아유 우워드라 많이 우워드라 아 대강이형 역시 거의 차렷중 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하하 아